히림의 대한주 한 가지씩 가지고 오셨는데요. 역시 히림의 성장세, 성장 속도가 의심스럽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에 반해서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한미글로벌을 한 분이 대한주를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히림처럼 리모델링 사업도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원전 사업까지 펼치고 있는 현대건설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미글로벌과 현대건설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한 종목씩 대한주를 주셨는데요. 김민수 대표님의 대한주부터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한미글로벌 주셨습니다. 네, 지금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뚜렷한 성장세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기업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건설 사업 관련돼서 CM이라고 그러죠. 이쪽에 대해서 주력을 하는 회사인데 이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쪽과 관련돼서 건설 사업을 기획하고 또 설계하고 발주하고 시공하고 또 이제 감리까지 하는 모든 건설 사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특히 내가 건물 땅을 갖고 있는데 건축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한 번에 어떤 토탈 솔루션을 할 수 있는 회사가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쪽에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더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런 글로벌 지위까지 생각하게 되면 글로벌 9위의 PM이라고 하는 또 프로젝트 매니징을 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는 게 또 지금 시각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정부의 뉴딜, 데이터 뉴딜 관련된 쪽에서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때 수주를 했던 측면이나 또 그린 뉴딜 관련된 쪽에서도 전면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측면들이 높은데 특히 에코시안 같은 두 개의 사를 인수를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친환경 전문 컨설팅 업체 쪽으로도 발돋움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또 추가적인 수주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대표적으로 국내 건설 경기의 회복의 수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하반기에 부진했죠. 그런데 올해 또 새로운 정부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대감을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 쪽에서도 국내 건설 경기의 모멘텀이 더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좀 더 확장돼서 한국과 미국 글로벌 회사 이름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확대 수혜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미국의 자회사 중에 오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설계 엔지니어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혜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같이 연결돼서 앞으로의 올해 또 성장세도 눈길이 간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190억 정도 나와서 한 15%, 원래는 좀 더 눈높이가 높았는데 하반기에 조금 부진했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갔다라고 하는 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 올해는 39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하는 추세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올해 선행 PR로 보게 되면 지금 주가 수준이 5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됐을 때 실적 대비 저평가까지 보여주게 되면 오히려 어떤 건설 경기에 대한 변화와 미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 같이 따지게 되면 저평가다라는 쪽에서 훨씬 더 눈길이 가고 있다고 보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미글로벌을 김민수 대표님은 주셨는데 히림과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장성이 눈에 띈다, 실적도 받쳐주고 있는 이런 기업을 오히려 보자라는 의미에서 한미글로벌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김병수 pb님의 현대건설, 대형건설사를 주셨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플러스 원전이다라고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토목 건축 사업을 영유하면서 국내 최초로 아랍에미리트, 중동 지역의 UAE의 원전을 수주하기도 한 업체입니다. 원전 시공 1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난해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37% 증가하게 되었고 특히 신규 수주액이 목표치의 20% 이상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사나 또는 원전을 영향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신규 수주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또한 20% 이상을 넘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순현금도 3조 원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재무상태표에 나오고 있고 신용등급도 업계, 건설사라면서도 업계 최고 수준인 A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 치고는 신용도 굉장히 높은 어떻게 보면 건실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정책적으로 아마 대선이 있고 다음 정권이 나오게 되면서 좀 많이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 리모델링 쪽이 정비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정비사업 쪽에서 3년 연속 1위를 하고 있고 GS건설과 함께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1분기에만 2조 원 이상을 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이나 광주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힐스테이트가 아니라 그 위에 하이엔드 브랜드로 더H, DH라는 브랜드가 나오게 되었는데 지금은 강남이나 한남동에만 있다가 이걸 대전과 광주에도 아마 DH로 나오게 된다 하면서 정비사업 시공권도 굉장히 크게 따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올해 목표가 5조 6천억이다라고 CEO가 밝히게 되었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설정이다. 파이프라인을 보면 이 정도는 당연히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아마 이 위도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 SMR, 소형 원전이죠. 대형 원전이 아니라 소형 원전 쪽, SMR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민간 SMR 관련해서 경력직을 구인하게 되면 최초의 업체다라고 보여주게 되면서 미국에서 민간 SMR 진출을 타진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섞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전 시공 1위이기 때문에 SMR로 진출하게 되었고 민간 쪽에서는 되게 빠른 발걸음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현대건설도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주가도 굉장히 많이 밑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현대건설을 김명수 비비님은 소개를 해주셨는데 리모델링 사업 플러스 생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 소형 원전 모듈까지 관련된 사업의 모멘턴, 해외 수주도 잘 올해 기대된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마지막에 좀 해주신 것처럼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좀 내려와 있습니다. 재미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지난 3월 코로나 이후로 보면 거의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월 말에 한번 많이 빠졌을 때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도 거의 저점 이상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살짝 회복되지 않은 4만 2천 원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NK 투자증권에서도 한 2월 초에 레포트에서 6만 7천 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업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4만 2천 원, 지금 가격 조금 아래나 또 4만 2천 원대에 들어갈 수 있다면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저는 좀 외부 요인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전고점 살짝 위인 5만 원 정도면 그래도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손절가는 굉장히 짧게 잡아서 바로 3만 8천 원, 3만 9천 원 라인을 터치하게 되면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대건설 주셨는데 일단은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한미글로벌도 보겠습니다. 한미글로벌 김민수 대표님 일단은 지난주에 조금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거의 박수권입니다. 움직임에서 큰 변화 없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좀 길게 보게 되면 올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세만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확보돼야 될 특히 최대 실적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주가의 탄력은 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직전 고점대까지 나오는 지금까지 가장 좋았던 실적 흐름들이 2019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나왔던 가격대까지 체크했을 때는 또 중기적인 박수권 상담부인 1만 5천 원대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또 무거워진 가격대, 한 1만 5백 원대로 손절대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미글로벌과 현대건설 오늘 대안주로 두 분이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히림보다 대안주로 두 분이 제안해 주신 성장세가 기대되고 또 여기 리버델링 사업 플러스 원전까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미글로벌과 현대건설 각각 대안주로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해 보겠고 오늘 시장 좀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도 뉴욕시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전히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도 이쪽을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우크라이나를 보다 보면 시장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또 이제 장기로 갈 수 있는 국면도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이 불안하긴 하지만 그보다 잘 견딜 수 있을지 이런 체크하면서 중국 증시 동의안과 그리고 또 종목 챙기기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명수 피비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시장?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마 되게 중요한 분수령일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진짜로 조금 맞바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저평가 종목들을 담아두고 아마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대비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